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시냐고 인사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왜냐하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해설 강의하는 거라 이게 지금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잘 본 사람들한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녕했다고 하는데 못 보신 분들은 안녕하냐고 하면 당연히 안 안녕하죠. 그럼 이제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뭐가 어쨌든지 간에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그동안 여러분들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늘로써 시험 보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일단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봤으니까 오늘 시험 본 경찰학 개론 이게 이제 마지막이네요. 내년부터는 경찰학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이 경찰학 개론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문제 얘기해 보면요. 간략하게 말해서 일단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어려웠어요. 지금 여기서 쉬운 문제 몇 개 없습니다. 문제는 일단 어려웠습니다. 그럼 대체 몇 개 정도 맞아야 합격선이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경찰학만 따져보면은요. 70점이요. 70에서 80 사이가 맞았다면 일단 경찰학만으로다가는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문도 길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추기 힘들었던 시간상 문제 때문에 맞추기 힘들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 안 나올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있고 정말 뭐 한 10년 만에 나온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대략 70에서 80점 정도. 80점 나왔으면 아주 잘 나온 거고요. 70점 정도가 나와도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찰학은 항상 그래 왔어요. 합격자 평균이 보통 70에서 80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는데 이 경찰 분류와 관련되는 것은 이건 항상 시험에 나오던 거예요. 나오던 거고 문제에 나오는 스타일도 내용 쫙 써놓고 중간에다가 틀린 거 하나 싹 낑겨 넣기. 그런 거 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1번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경찰기관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임무를 모두 담당한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유행의 제고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 작용으로까지 맞아요. 그다음에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맞지만 총포화약률의 취급 제한. 자 총포화약률의 취급 제한이건 왜 하는 겁니까? 이건 사고가 날까 봐 취급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압경찰이 아닌 예방경찰입니다. 그다음에 광균의 사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압이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총포화약률의 취급 제한 등은 진압경찰이 아닌 예방경찰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1번 문제.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 거고 1번 문제가 틀린 분들은 문제 풀 때 꼼꼼히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에 3번에 봉사경찰은 서비스 개몽 지도 등 비권력적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활동으로 방범 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 제공 등이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협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경제경찰, 산업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1번 문제는 맞췄어야 돼요. 그다음에 2번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오래된 것으로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 이랬는데 이거는 연도 외우는 문제가 옛날부터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도 경찰 윤리원장이라든지 경찰 서비스원장이라든지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순서대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맞추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먼저 경찰 윤리원장인데요. 여기서 경찰 윤리원장은 언제 나왔냐면 이것은 1966년입니다. 1966년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내무부, 민방본부, 소방본부, 소방국으로 소방업무 이관한 것. 그래서 소방업무 이관한 것은 이렇게 소방업무 이관한 것. 이것은 1975년이죠. 75년 올해 1차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법의 재정. 경찰 공무원법 재정 1969년. 이건 많이 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 서비스원장. 이렇게 경찰 서비스원장. 경찰 서비스원장의 재정 같은 경우에는 1998년입니다. 1998년이고요. 그다음에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된 것. 이게 경찰 법 내용이죠. 이렇게요. 경찰 청으로다가 승격이 된 것. 이건 경찰 법 내용이에요. 1991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윤리원장과 경찰 서비스원장에서 윤리원장이 먼저 나왔다는 건 다 알 수 있고요. 이 두 개 몰라도 이 세 개 가지고 조합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요. 이 세 개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답은 이제 3번 되겠죠. 3번요. 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경찰의 임무 관련되는 거. 이건 문프레스를 했었고 많이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국가경찰과 자치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2번째 법실수의 불가침은 공공의 안용의 제1의 요소로서. 맞죠. 공법 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용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되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맞는 말이고요. 3번째 공공질수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공공질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질수라는 개념은 그때그때 변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고요. 그때그때 변하니까 이걸 성문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문규범의 총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고 네 번째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용이나 질서의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맞아요. 그러면서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틀렸죠.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요. 위험의 존재는요. 위험의 존재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위험의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에요. 경찰권 발동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험의 존재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데 이 위험 중에서 제외가 되는 위험 딱 하나 있다고 했죠. 제외요. 뭐냐면 오상위험. 이 오상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의 발생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건 틀려요. 답을 해서 4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이건 경찰 인권 보호 규칙과 관련 내용인데 이건 기각이라든지 조사 중지라든지 각 하사위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승진시험에서도 정말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거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맞추기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4번 문제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 중 경찰 인권 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장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진정의 기각 각하 조사 중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번에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하는 경우 이건 각하 사유입니다. 두 번째 사건 해결과 진상규명의 핵심적 주요 참고인이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땐 조사 중지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것이 진정을 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이건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문제는 맞추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틀려도 돼요. 그다음에 5번 언론 중재미 피해 구제 등이 관한 법률에서 피해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 입은 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에게 그 언론 보도 등이 내용이 관한 정정 보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 6개월이 지난 때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는 3개월 이내 하는 거고요. 6개월이 지나면 못합니다. 그다음에 언론중재미 피해 구제생활의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이 조정의 합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 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지 않냐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건 4번은 반론보도 청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 입은자는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반론보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론사에서 공정한 사실을 말하든 틀린 사실을 말하든 나도 할 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가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은 있다. 이것이 반론보도 청구예요. 그래서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고위나 과실, 위법성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과실로다가 뭔가 보도를 했던, 위법하게 보도를 했던 그러지 않았던 관계없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보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내 입장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그래서 이 4번은 위법성 등을 필요로 한다 그랬는데 필요하지 않아요. 답은 4번이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소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수업시간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요. 그리고 이게 또 문풀 교재들이 있어요. 여기에요. 잘해가지고서 5번의 답은 4번 되겠고요. 그다음에 6번. 이건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보면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라고 했었죠.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이러기 때문에 구두 낀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2번 3번 4번 다 봐도요. 이거 싹 다 거의 서면 신고입니다. 신고는. 답은 1번으로서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강 등의 요청 명세서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겁니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제권한 법률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 국가 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자 공공기관은 삼성이나 LG와 같은 일반 사기업체 아니면 다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번에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도 약속해서는 안이 된다. 맞죠 이건요. 그래서 1회 100만 원 3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건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건 명목 관계없이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6번에 답은 1번이고요. 이것도 꼼꼼하게만 보면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견한 법률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건 뭐 다 맞췄을 거예요. 이건 문풀교제에도 있던 겁니다. 우리 푸는 문풀교제에도. 1번에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감으로 보아며 틀렸죠. 치안정감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당연퇴직이고요.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2년이고요. 중임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장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사함을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장은 지휘감독한다. 이건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이죠. 국수본부장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4번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국회는 탄핵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 딱 맞아요. 이것도 경찰청장과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4번이고 이 7번 문제는 문풀교제에도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맞췄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은 이건 정말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에 잠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교재에다가 경찰공문법과 국가공문법상 공통된 임용의 결격사유가 써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먼저 임용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 그래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랬는데 여기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경찰공문들이 될 수 없는데요. 국가공무원은 피한정후견인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한정후견인은 국가공문법상 임용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번 틀렸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거는 경찰공문법상 임용의 결격사유. 그리고 국가공문법은 피성년후견인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통된 임용의 결격사유가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맞추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간단해 보여도요. 그래서 8번 이것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잘 다보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4번하고 8번 두 개는 틀려도 돼요. 현재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2번에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번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점에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지나지 않은 사람. 네 번째 성폭력범죄에 처벌하는 특례법 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경찰 공무원과 국가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 경찰 공무원의 징계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랬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거고요.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거고 문풀할 때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1번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는 파면 해입 및 강등이 있으며 경징계는 정직한 봉 견책이 있다. 틀린 거 알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가짜너보여도 우리 채용시 임사님이 두 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파면 해입 강등 정직까지가 중징계고요. 간봉 견책은 경징계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 등 신문의 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류 현장의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에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문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3분의 2를 감액하는 게 아니라 보수는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등 맞고 정직 맞아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는 기간 동안 여기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액 감액입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찰 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국가공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가 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딱 맞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경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 사건은 국무총리 소속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경찰청장이 징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안업무 규정 시행 세부 규칙에서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문제 부분을 제가 좀 환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년부터 나올 문제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교과서에 내년에 내년 교과서에 새로 나온 교과서는 다 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기출문제에도 있어요. 제가 기출문제집에도 이거 2022년 대비해가지고 집어넣어놨던 겁니다. 그랬는데 미리 나와버렸네요. 하여튼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꼼꼼히 봤으면 맞혔을 것이고 교과서에 있는 거 외웠으면 맞혔겠지만 이건 제가 내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리 오래 나와버렸습니다. 아무튼 이거 3번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안업무 규정 시행 세부 규칙에서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전자교환실 이거 제한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관제센터 이것도 제한구역이고 정보보안기록실은 통제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 제한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 통제구역이에요. 그래서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 세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2번이죠. 2번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추기 힘듭니다. 지금은요. 이건 제가 넉넉하게 책에 있으니까 다 맞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고요. 그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고 이제 11번입니다. 11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맨날 나오는 거죠. 이건요. 그래가지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보호주시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1항에 따라 긴급고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고 거절할 수 없다. 맞죠? 만약 긴급고를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랬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요. 응급고 거절 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 틀렸어요. 처벌 못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는요. 그럼 영혼이 처벌 안 됩니까? 처벌은 돼요. 의료법으로다가. 하여튼 그렇게 되고 이제 이번에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1항에 조치를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구호 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구자가 발견되지 않은 때는 구호 대상들을 적당한 응급구호기관, 의료기관. 거기로다가 즉시 인계해야죠. 이걸 관할 경찰관서에 인계해서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관할 경찰관서에 인계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응급구호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인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에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1항에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체해 놓을 수 있다.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체하는 기간은 10일 초과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미아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할 수 있다. 틀렸어요. 미아병자, 부상자는 임의 보호조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고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12번. 이건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헷갈려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쇼와 맥케이 나왔죠. 레클레스 나왔죠. 버제스와 아커스 나왔죠. 이럴 줄 모르겠는데 이건 내용 읽어보면 압니다. 1번에 쇼와 맥케이의 사회의 재론. 그래서 문제를 안 읽었네요. 범죄 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쇼와 맥케이의 사회의 재론. 그래서 빈민 지역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은 도시의 산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제도나 규범 등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으로 이 지역에서는 비행적 전통과 가치관이 사회 통제를 약화시켜서 일탈이 이야기되며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 발생률은 감소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이건 사회의 재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번째, 레클레스의 견제이론. 이건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간은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면 범죄를 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범죄의 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이 요구되며 이 중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데 이건 견제이론이 아니라 그냥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어요. 견제이론은 뭐냐면 범죄적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 연구하는 게 견제이론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이건 그냥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요. 3번은 버그스와 아커스입니다. 버그스와 아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 이건 범죄 행위의 결과로서 보상이 취득되고 처벌이 회피될 때 그 행위는 강화되는 반면 보상이 상실되고 그 처벌이 강화되면 그 행위는 약화된다. 맞아요. 그래서 범죄 저지르면 혼나야 되는데 혼나지 않고 칭찬을 받아. 그럼 다음에 또 범죄합니다. 그게 바로 차별적 강화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머튼의 긴장이론, 아늠의 이론. 이건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간극이 커지면서 아늠의 조건이 유발되어 분노와 좌질이라는 긴장이 초래가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 선택한다. 이게 바로 머튼의 아늠이론, 긴장이론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고 이건 헷갈린다 하더라도 맞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3번. 성례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게 만약에 박스 문제로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박스 문제로 나와서 개스 구하는 걸로 나오니까 틀릴 수 있었었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보면 기억에 성례매란 불특정인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소하거나 수소하기를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제외한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자, 제가 성매매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매매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매매. 성매매는 성교와 그다음에 유사 성교. 이 두 가지가 성매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 성교를 제외한 성교. 그럼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맞고요. 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란 위기의 위력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에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한다. 맞고요. 다만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업무 고용관계로 인해서 보호, 감독하는 사람, 그다음에 마약 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를 한 사람, 이게 다 성매매 피해자의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다음에 리을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 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제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제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미음의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적 감면입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필요적 감면. 그렇기 때문에 감경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 면제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틀리는 것, 기억하고 디귿하고 미음 3개죠. 그러니까 적절한 것은 2개입니다. 답 2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4번인데 이건 응급조차하고 임시조차하고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범한 때에는 그 죄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맞고요. 두 번째,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차해야 한다. 맞고요. 응급조차에는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 위자를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의 격리, 피해 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인도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피해 아동 등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건 응급조치가 아니라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를 응급조차에 다 삭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 격리하는 경우 실시 이 시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8시간 보험에서 그 기간 연장할 수 있다. 맞아요. 그다음에 네번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임시조치할 수 있다. 임시조치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수실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이 있다. 다 맞죠? 이번 연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은 응급조치에다가 임시조치를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문은 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맞추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선거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통상 비상근무체제는 선거 기간 개시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이며 경계 강화 기간은 선거 기간 개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다. 딱 맞아요. 답 1번이고 그다음에 2번 대통령 후보자는 가포 경호 대상으로 바로 틀렸죠.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의료 경호 대상자입니다. 가포 경호 대상자가 아니라 바로 틀렸어요.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시부터 당선 확정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유세장, 숙소 등에 대한 24시간 경호 임무 수행하고 후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에서 경호 경험 있는 자를 선발해 관내 유세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내용은 다 맞는데요. 이건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가포 경호 대상이 아니라 의료 경호 대상입니다. 틀렸죠. 그다음에 2번에 투표소의 질서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하여 거점 근무 및 순찰에 실시하고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정보 경찰을 투표소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투표소 내에는 경찰에 못 들어갑니다. 원래가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에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음으로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 원조 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경우 무기 휴대할 수 있어요. 이건 15번 문제는 기출문제집에 지문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집 열심히 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5번에 답은 1번이고. 그다음에 16번. 도로교통법에 대한 다음 기업부터 리을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 기업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냐고 원동기를 사용하고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엔 제외가 된다. 틀렸습니다. 일단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그건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문풀 때 이렇게 써드렸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게 뭐냐면 오토바이거든요. 이 오토바이는 차의 개념에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 여기에도 들어가지 여기에는 또 들어갑니다. 이건요. 이렇게 돼 있는 것. 그래서 원동기장 자전거는 자동차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1, 2번. 기업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드로그통법 제2조19 나무구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징진법 제2조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전동휠체어입니다. 이건 운전면허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티그세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로 통해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확인후 서행입니다. 일시정지하여 안전확인후 서행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랬는데 어린이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했던 착용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못해요. 이제에요. 왜냐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부터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죽었다 깨닫게 나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린이 인명보호장구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틀렸습니다. 이건요. 착용해도 안 돼요. 틀렸죠. 틀리는 것 기억하고 리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입니다. 17번. 17번은 당연히 집시법이죠. 집시법 매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집힘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힘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서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확성기능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 주는 소음으로써 주거, 학교, 종합병원 지역에서 주간에 등가 소음도 65dB 이하의 기준을 위반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이 된다. 맞죠? 이거는 제가 문풀 시간에도 등가 소음도 최고 소음도인데 등가 소음도 연락이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외경찰서장이 측정하며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은 방향으로 1에서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에서 1.5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건물, 광장, 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 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가 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외경찰 관서장은 집회 뜨는 시위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보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위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ㄹ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 이거는 예술체육 종교 등에 관한 집회 및 1인 집회 시위에도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예술체육 종교 이건 집시법상 집회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적절하지 않은 것 ㄹ 한계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험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위장 탈출 혐의자 또는 국내 입국 후 3년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많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험이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 공관장 등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맞죠?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땐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 신청을 받은 재외 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 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찰청장은 너무 뜬금없죠? 북한 이탈 주민의 경찰청장이 왜 나옵니까? 하여튼 그래서 경찰청장은 보호 신청자에 대한 보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 조치를 한 후 이랬는데 이러한 임시보호 조치는 국정원장이 하는 겁니다. 국정원장이 이런 것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어요. 이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19번 이거 여러분들 처음 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거 형수법 시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경업에 따른 사건 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사경업에 따른 사건 송치는 서면으로 해야 돼요.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7일. 7일 이내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의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 기록을 송부하던 나이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건 맞고요. 답은 2번이고. 3번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이건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가 원칙이에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어요. 다만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요. 자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4번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치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수사 요청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증거 등의 허위조 변조등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옵니다. 이건요. 그땐 제수사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것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증거 등의 허위조 변조등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다음에 20번. 이거 뭐 맨날 나오는 겁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 퇴고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업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경우 이건 출국 정지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건 강제 퇴고고요. 그다음에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이랬는데 구류가 아니라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가 강제 퇴고예요. 그러니까 구류는 아닙니다. 미음 틀렸고요. 디귿 틀렸고요. 리을의 법무부 장관이 정한 거서 또는 활동 범위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상을 위반한 경우 강제 퇴고. 미음의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수장이 붙인 조건부 입국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도 강제 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 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업하고 디귿 두 개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일단 해설은 다 했어요. 해설은 다 했는데 지문도 길고 문제도 생소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고요. 거져먹는 문제는 한 네 문제 다섯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실히 잘 공부했다면 70에서 80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었을 거고 70에서 80점 나왔으면 합격 점수입니다. 이건요. 65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고 한 65에서 70, 75, 80 나왔으면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점수입니다. 경찰학만 봤을 때는요. 아무튼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고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결과 나올 때까지는 푹 쉬세요. 푹 쉬시고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또 체력 준비하고 면접 적성검사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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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